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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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어 괜찮은 아 아 아 으 그 나무 사이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 에 원래 이 사이로 가는 거 아닌가? 여기잖아 여기 사이로 가는 거야? 네 워후 야이 씨 아니야 잡았어 이 정도 가지고 뭘 쟤도 위험하다 이게 되겠다 앞으로 가요 앞으로 그 가을 형문 겨울 형문 내려오 저기가 처음에 가면서 나무 사이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 예 아 겨울이 형 잘 타 누가 누가 누굴 걱정해? 내가 내 몸통이 걱정이야 지금 그래도 저한테 안 믿어 갖고 그러는데 아 그냥 더 이상 자기를 가져타고 하지마 형 자전 좋테니까요 아 자전거 아우 나는 여기 형 쫓아갖고 퍽퍽이 여기 안 내려오면 여기 처음 사는 거 잘못 내려오면 상가? 전 처음인 것 같아 갑쇼 야 나 물이 미끄러워 조심해놔 네 퍽퍽 이런 곳이 다 미끄러워 흑 으아악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와 와 와 쫄깃쫄깃 와 와 와 와 와 다 빨라졌어 저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텅텅 텅 으 으 으 으 으 선물로 으 Now 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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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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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누구 탔나 보다? 그대로 탔나? 타러 탔다고요? 고라야 여기 탄다고? 아니 형 여기 돌을 탔다고요? 저 돌에서 한 번만 형 저 중간에서 한 번만 밖이 있으면 그냥 떨어져 저 괜히 저거 탔다가 데미지 입어 가 고라야 여기서 타야지 어? 계속 돌아가래 또 왜 이리 안나오는거야? 아니야 이리 와도 돼 원래 이리 가 뭐야 뭐야 왜 이리 이리? 뭔 소리야? 하나 이리 와봐 어? 쩔쩔쩔 일단 따라다니라니깐 따라다니라니깐 따라다니라니라 오우 씨 오우 그러자 오우 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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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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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